경제일보 제2원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뭐 오른다, 오른다 이런 반갑지 않은 이야기만 저희도 뉴스에서 매일 전해드리게 되는데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소득층을 돕는 단체 몇 곳을 취재했었는데요. 논란이 됐던 난방비뿐만 아니라 정말 식료품 살 돈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치솟는 생활 물가가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직장인들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물가가 5.1%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올랐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은 비슷하거나 더 적다는 뜻이고요.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실질 임금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지갑을 닫게 되고 조금이라도 싼 물건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할인 행사한다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쪼그라드니까 최대한 안 쓰고 버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도 소비 위축을 이미 감지하고 불황기 단골 마케팅인 최저가 할인 행사에 경쟁적으로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상품 4, 50개를 정해서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특히 자체 브랜드 상품, PB 상품군을 늘리고 있고요. 유통가에서는 이렇게 가성비 중심의 제품이 인기가 많아지는 걸 불황의 또 다른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수출이라도 좀 잘 들면 좋을 텐데 오늘 또 나온 통계에 보니까 걱정스러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부진해서 무역 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1월달은 126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사이에 44.5%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구 IMF가 주유국들 성장률은 상향하면서 우리나라만 2%에서 1.7%로 낮췄는데 세계 경기 침체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가계빚과 고물가로 내수마저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제희원 기자였습니다.